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연방전부의 부채 감축 노력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서서히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되고 있다며 지난 2011년 8월 강등했던 등급 전망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A 최고 등급을 유지해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는 일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디스는 또 미국의 경제성장이 여전히 완만한 편이지만 다른 AAA 등급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경제 자체도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